대전 서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가 임차료 50만원과 경영회복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7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,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6주, 영업제한 13주 이상 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. 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구 이메일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.